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최근에는 토지 가격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죠. 토지 가격 공시 제도, 주택 가격 공시 제도,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 제도를 세 가지를 우선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토지 가격 공시 제도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용어죠. 우선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을 보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인데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은 다릅니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죠.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라고 하죠. 절차를 보시면 표준지를 선정하면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을 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들이 없는 토지의 낮이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하죠. 낮이 상정 평가하고 또 정상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기준에서 평가하고 공부상 지목에 불과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 일시적 이용 상황을 이를 고려하지 않죠. 실제 용도 기준 평가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에서 평가하고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배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중앙,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윤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누가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데 공시상으로서는 표준지 집은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죠. 3.3 제곱미터는 평이죠. 평당 가격이 아니다.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황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 하고 나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또 가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다?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리고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데 공시일이죠. 공시기준일이 아닙니다.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죠. 구두가 아닌, 말로서 아닌 서면으로 우리가 구두가 아니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토지시장에 집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다. 기준이 아니라 지표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집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죠. 네 가지 효력을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할 때는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노노총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우리가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시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죠. 그래서 25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선 토지 가격 비준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로서 개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직가 상점표라고 하죠. 사용해서 결정 공시하는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관할 구역 안에 있어서의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얘기하는데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하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 보존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라고 우선 하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이 아니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일 때는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 시한이죠. 매년 우리가 5월 31일까지 공시 시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적용을 보면 부담금 부가의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구하는 기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기준이 우선 관련되어 있고 주택 가격 공시 제도는 우리가 2005년도에 도입이 됐죠. 우선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아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 구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여러분 공시해야 한다. 반드시. 공시할 수 있다가 아니죠.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으로서 지번, 표준주택 가격, 대지면적인 현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을, 임시사용승인들도 포함하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효력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것도 출제 많이 하는 내용이죠. 좀 주의해 두시고 개별주택 가격에 있어서의 공시를 보면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가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25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죠.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매년 4월 30이죠. 공동주택 가격도 공시 시한에 매년 4월 31일입니다. 주의를 해두셔야 되겠죠. 다음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보면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의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란 말이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 두 가지 어느 한에 해당하는 특정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상속세미, 직려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아파트,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초과가 아니다. 이상의 연립주택을 말하죠. 우리가 공동주택 조사 산정기관으로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구한다는 거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효력을 보면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공시효력 또 세 번 출제했는데 정답 지문으로 또 자주 우리가 출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제도인데 이것은 공시할 수 있다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는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을 보면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용도, 지역, 우리가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공시할 수 있다. 공시사항은 똑같아요. 집원, 가격, 대지 면적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은 똑같습니다. 뭐와? 표준 주택 가격과 똑같죠. 비주거용만 바뀐 겁니다. 공시혈읍도 똑같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 주택 가격을 알면 그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은 현재 관할 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 우리가 관련해서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혈읍도 똑같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집합 부동산 가격은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또 공시할 수 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공시혈읍도 똑같죠. 개별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혈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은 토지가격 공시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비주거용은 한 번도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다. 시험에 60일로 많이 나오죠. 30일 이내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오고 있죠.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나오면 안 돼.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됩니다.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가격 공시효력이 나오고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1월 1일 이후에 토지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이 기준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는 항상 개별이 나오면요.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7월 1일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을 해야겠죠. 틀린 지문.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는 사항 자 여러분 지번이죠. 표준지에 지번 들어가죠. 경계는 없어요. 3.3이 아니죠. 뭐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지목 들어가죠. 용도지역 지목 도로상황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상황 들어갑니다. 기역, 니을, 미음 따라서 3번 지문이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시장에 집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을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된다. 이것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효력이고 감정평가 법인들이 집가 변동률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하니까 틀렸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틀린 지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집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묻죠. 개별 공시지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야. 3.3제곱미터가 아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보정금 부가 대상인 토지가 아니라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과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과는 토지 시장에 집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즉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낮이 상태를 상정하여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야겠죠. 4번은 낮이 상정해서 평가를 하는 개념. 4번 정답이죠. 용도지역, 지목, 도로상황은 포함된다. 포함되지가 아니라 포함된다.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옳은 것.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에요.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개별 공시지가의 우리가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뭐죠? 우리 7월 1일이죠. 틀린 지문이고. 표준주택의 그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죠.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상정해야 됩니다. 틀린 지문.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지가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가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의 출제 흐름은 토지 가격 공시제도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는 경향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테마 1부터 40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몇 프로? 한 75% 정도만 이해하여도 75점입니다. 충분하죠. 그래서 테마 40개 중에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테마 한 20, 한 8, 9개 정도 정해서 그 부분은 시험에 출제하여도 틀리지 않도록 정리하시면요. 단기간 내에 빠른 실내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